네 많이들 화가 나셨네요 오늘 쉬는 날 출근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도 우리밖에 없고 또 우리끼리 욕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973님 출근 중이에요 어우 침착하게 상사가 무조건 52시간 제도 꽉 채우라고 공휴일에도 나와서 잔업을 하라는데 잔업은 제 자유 아닙니까? 속이 좀 시원하시죠? 지금 전국에다가 제가 대신 소리쳐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씨가 와중에 엄마 가게로 출근하는 거라 욕 못하겠어요 엄마 대신 안 되죠 9973님 김용민씨의 커피 쿠폰 드립니다 2512님 어제 펀펀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오늘 펀펀 들으면서 출근한다 이게 회사냐? 24시간 쉬신 거 아니에요 그럼? 오래 쉬셨는데요 복지가 좋은데 오래 쉬셨는데 24시간을 쉬다가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? 부럽습니다 712종님 빨간 날마다 쉬는 수선생님 저는 오늘도 아주 열심히 일할게요 선생님 뭐까지요? 이렇게 이 악물고 보내주셨습니다 712종님 드립니다 이렇게 빨간 날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같이 누려야 되는데 내 빨간 날은 무조건 쉬고 그렇죠? 이렇게 좀 유리하게 자기한테 그 일정을 배정하는 또 선배들이 있다니까 8096님 이놈의 팀장아 그놈의 라떼 좀 그만 찾아라 오늘은 찾지 마라 보내셨습니다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그 어떤 그 팀장님에 대해서 오늘은 또 라떼를 또 안 사가도 되니까 8096님이 시원하게 외쳐주셨습니다 5519님 우리 회사는 오늘 전부 다 출근이라서 욕할 사람이 없어요 아 사장님 욕하면 되나? 아 다 출근하시는 곳도 있군요 9974님 매일 지각하는 알바 자식 때문에 매일 속이 터집니다 오늘도 빨간 날인데 또 지각하겠죠? 이놈의 시키 홍크정 좀 내주세요 식디 하셨습니다 9974님 겁이 겁은 드립니다 알바한테 또 오면 좋겠다 우리 사장님은 일본 만드셔도 잔소리를 그냥 7406님 저는 오늘 쉬는 날인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죠? 누가 제욕하나? 전 팀장입니다 손님 환불 댓글 ür